어, 머리라고 왔어요? 어? 랩몬스터다. 곧, 곧 생일이 랩몬스터다. 밥 먹다가 왔어요. 어? 비다. 형, 랩몬에 저 생일이에요. 왜? 생일이라고 머리도 했네요? 네. 할 말은 없네. 형, 형, 랩몬에 생일이잖아요. 그, 정국이는 동생이잖아요. 네. 비는 제 친구고, 형은 형이잖아요. 그럼 형 뭐 해줄 거예요? 저는... 뭐 어쩌라는 거냐? 아니 뭐, 아니... 하하하하하하하하 형, 형들은... 지금 약간... 약간 뭐 해야겠는데? 약간 이런 표정인데? 형, 형들은 생일이니까 형들이 뭐 해줘야지. 죄송합니다. 형이, 형이 진짜... 왜요? 우리 지민이는... 뭐한 거야? 어? 정국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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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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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 아니, 너... 무지티가 너... 보라, 보라, 보리. 여자인 거야? 자, 매일 한 번씩 봐야 해요. 무지티 컬렉션 나중에 한 번 갑시다. 네, 제가 그... 검작 색깔부터 희 색깔까지... 네. 차근차근 차근 차근... 야,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저희 지금... 잔치국수만 딱 띄워왔어요. 아, 진짜요? 어, 나도 배고픈데? 안녕! 잔치국수! 이랬으니까... 잔치국수!